XSFM입니다. I, D, W, K 저는 어쩌다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도통 모를 숫자들을 생각했을까요? 새로운 코너, 파케문학관. 첫 번째 시간은 고웨이의 삼국지 시리즈 이야기입니다. 2018년 세 번째 주 한반도는 먼지가 가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이런 정보를 개방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 보더라도 북한에 얼마 정도의 먼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먼지 가득한 한반도에 한강변 어딘가에서 인사드립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56회 목요일 순서입니다. XSFM의 유승균 PD입니다. 목소리가 착 가라앉았습니다. 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광고를 듣고요. 이번 주는 문학주간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살아서 집까지 상쾌한 아침 술친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굼을, 술친굼을 챙겨주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굼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굼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우리핀이니까요. 뉴스라운드업 뉴스라운드업 히스트리 인 러 메이킹 그래도 뉴스라운드업은 윤세민 에디터가 진행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하루가 가면 갈수록 평창올림픽이 많은 이슈들을 잡아먹을 텐데 그 전에 큰 이슈들이 빨리 터져야 유리한 사람들이 있고 그때까지 조용히 잘 지내야 유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엔비의 혐의는 다스 자동 행령 국정원 댓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할비 불법 수수입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네.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김희중 전 청와대 보석실장이 특할비 관련한 혐의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원론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네. 법조계 관계인 법조계인 이런 식으로 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엔비의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고 이후에도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이전에는 다르게 진술했다가 이번에 자수서 형식으로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건모 전무의 진술도 있고요. 17일에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의 진술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백준 기획관은 말을 꾸준히 안 하다가 처음으로 말 같은 말을 했는데 어맹뿌하고 지금 틀렸죠? 이런저런 기사들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아직 엔비를 포토라인에 세울만한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전반적인 법조인들의 의견이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속도에 주목을 했는데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말이 유행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추워지고 나서니까요. 박근혜 탄핵정국에 돌입되는 속도만큼이나 빠릅니다. 지금 포위망이 좁혀지는 것이요. 포토라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검찰의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일 텐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날도 먼 건 아니라는 거고요. 다만 여당과 청와대의 셈법이 지금 매우 복잡합니다. 이것을 올림픽 기간 내에 세워야 할까? MB 관련 다스 관련 정보들을 파고 다니면서 장사가 잘 되는 한몫 잡은 언론사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삐가 늦춰지거나 아니면 흥행이 덜 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번째 뇌관은 전직 대통령을 검찰 조사를 받게 시켰을 때 이 살아있는 생물인 정치가 전혀 예상 못한 지점에서 여당의 발목을 한번 잡을 것인가? 그 걱정을 해야 할 겁니다. 여당은 정말 조금 살짝 바들바들 떠는 사람이 존재하는 게 맞을 것이 너무 빠르게 몰아붙였다가 저쪽 표 결집되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지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전체적인 여당의 분위기는 이 건이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가느냐 지방선거 이전에 끝나느냐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이런 문제 건드려줬다가 언제나 선거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졌거든요. 그 전에 예상하던 것과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수순이 약간 옛날에 있었던 정치적 사건들 수순하고 좀 비슷하게 되는 게 이제 점점 시민들이 팩트를 체크하게 피곤해지는 수준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서사심, 에픽 같은 거 쓰자 그러면 저희는 팟캐스트니까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낙곰수 첫 해부터 시작된 얘기가 기승 전까지 온 겁니다. 많은 언론 소비자들이 알고 있고요. 그 가치관을 비슷하게 공유해 주는 사람들 말고 다른 표심을 가지게 될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를 지금 여당은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을 검찰에 부른다는 건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대통령 얘기네요. 그 다음도. 올해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선출됐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에 양대노총 지도부를 따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계속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서 면담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 면담 자리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캠프는 원래부터 첫 번째 아젠다가 사회적 대화였던 곳이었고 결선까지 가긴 갔습니다마는 그거는 민주노총의 투표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실제로는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1위를 했었어요. 예상이 됐던 수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의심스러운 거는 19일에 양대노총 지도부를 만난다는 거를 청와대가 또 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 4나흘 전에 뿌리는 거는 지난번에 전어 구워놨다고 할 때 청와대가 보도자료 뿌린 거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보도자료 뿌려서 압박 주는 수술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려면 실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민주노총에 먼저 연락이 다 닿은 뒤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발 보도자료로 보이는 상당히 많은 기사들 보면 김명환 위원장은 캠프 당시부터 사회적 대화를 중시했고 그 얘기를 많이 하던 후보였다라는 얘기. 그리고 청와대는 19일에 예정했다라는 얘기. 한노총과 민노총에 무슨 교감이 있었고 이야기가 끝났다는 얘기는 없다는 게 좀 의심스러웠어요. 제가 의심하는 부분이 부정적인 상황이라면 이건 또 파톤할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에 다시 노사정 대화 되기 전까지 못 만난다는 게 되거든요. 올해 상반기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청와대가 이번에는 일처리를 잘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청와대 일처리 문제가 아니고요. 나머지 행정부 문제입니다. 사라 머레이 여자 아이스하키 국대 대표팀 감독이 올림픽이 22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단일팀 이야기는 충격적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제가 실제 발언을 확인을 해봤는데 머레이 감독은 그냥 젠틀했어요. 그래 보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발언을 이어갔고 그냥 스포츠의 상식선에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정도만 정말이 젠틀하게 얘기했는데 언론은 그렇게 안 뽑죠. 충격적이다라는 말만 뽑는데 그 충격적이다라는 말도 한국말로 충격적이다라고 할 땐 되게 세게 느껴지는데 그냥 충격적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세게 들리지는 않았었어요. 머레이 감독 본인이 학을 뛰었다. 그런 어감으로 국내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이거는 정부의 일처리 문제인데요. 머레이 감독은 6월에 단일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후에 아무 설명도 없다가 14일 협회 직원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말하고 그 외 다른 정부의 설명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충분히 올림픽에서 뛸 자격이 있는 선수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감독 같은 말이죠. 감독다운 말이죠. 그렇죠. 또한 남북이 스포츠로 하나가 된다는 건 굉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려면 일찍 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두세 명 정도는 가능하지만 열 명이 추가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북한팀 기용 압박이 있을 거냐고 예상하는 질문에는 엔트리가 구성되더라도 빙판 이외에는 잘하는 선수만이 기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보이콧하겠다거나 감독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는 전혀 없는 거죠. 한편 이낙연 총리는 여자 아이스하키가 메달권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가 논란이 일었고요. 도정환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한국 선수 23명 전원 엔트리에 북한 선수가 플러스 알파로 구성될 수 있게 IOC와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전력이 보강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자들을 분연시켜 놓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고 그중에서 몇 가지 아이템을 내놔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노래인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갈라놓으려는 전략이라든가 혹은 성별을 갈라놓으려는 전략 그것도 이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갈라놓기를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 가장 불안한 지지층은요. 언제나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 과학도와 공학도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스포츠 팬으로 아이덴티티를 지워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빨리 끓습니다. 빨리 돌아서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총리와 장관이. 아니, 엔트리를 그 나라 한 팀만 늘려줄 수 있으면 스포츠를 왜 해? 그렇죠. 그 여자 아이스하키가 매달권이 아니라는 말은 정말 한국 학부모 같은 소리 한 번 했죠? 아니, 이낙연 총리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건 헛발질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했던 실수에 비해서도 너무 큰 대가를 치를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대표팀을 이렇게 뽑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그 드라마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시하게 보느냐.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생기는 일. 거기에서 정치인이 확 빛나는데 한국은 정치인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스포츠들에게 우습게 보죠? 원래 안 그랬었는데. 점점 더 퇴화돼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초기. 부산 아시안 게임 당시에도 이 논란이 있었고 많은 스포츠 기자들이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되게 오래전부터 지적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정부는 최소 반년 넘게 공을 들였습니다. 옛날에 탁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최소한 그래도 한 8개월, 10개월 정도는 합숙 훈련을 했거든요. 단일팀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선발전을 치렀고요. 감독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충분한 게 아니었습니다. 반년 갖고 뭘 합니까? 국의 종목인데. 사실 어느 종목이어도 국대감독 시킨다고 해놓고 반년 전에 이거 뭐 새 대표 선수 들어온다고. 그런데 지금 얼마 남았죠? 한 달 전에 무슨 짓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럼요. 그리고 IOC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 팀만 규정보다 10명이 늘어난 대표팀이 나간대요. 그래서 첫 경기의 상대들, 조회 조별 예선의 상대들을 설득하겠대요. 설득이 될 리가 없고요. 설득이 된다면? 조별 예선이 퀄리파이 된다 치죠. 막 2승 1패 이렇게 해서. 그럼 그다음 팀 또 설득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스포츠보다 통일의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1년 전에 했었어요. 지금 한다고 하면 좀 오만한 상사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오만한 상사처럼 보이느냐? 전체 스포츠의 정신 앞에 오만한 상사처럼 보이게 됐다. 시한폭탄이라 불리던 이번 청와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확실히 도종환 장관에게는 좋은 점수를 주의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이 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서를 만나는 시간. 학회 문학관. 코너가 생겼습니다. 파일럿을 거친 경우들이 되게 많죠. 지난주에는 사무엘 성림의 코너가 있었고. 대한민국 치킨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코너입니다. 파케 문학관 시간입니다. 고전을 돌아볼 거예요. 이경혁 문학인을 모셨습니다. 제가 문학이었군요. 당연하죠. 여기 앉아서 알았습니다. 네로톨로지도 싫대지. 이경혁 게임 문학인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가끔가다가 파케 문학관을요. 그리고요. 앞에 인트로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고웨이의 삼국지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로 말을 할 것 같으면요. 삼국지를 허큘리스 시대의 삼국지 1을 플레이해보고. 이지혜의 시대의 삼국지 2를 플레이를 해보고. 죽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문열 삼국지를 읽었어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분들이 좀 있죠. 놀라웠습니다. 당시에는 한글판이 많이 보급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일본어판 아니면 영문판으로 합니다. 저는 영문판으로 했어요. 중국 이름을 일본식으로 읽어서 영어로 써놓은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도 초등학교 때. 카오카오 정말 세지 않냐. 카오카오. 카오카오라고 읽었어요. 읽을 줄은 모르니까. 중국어 병음을 아마 그대로 쓴 걸 써야 돼요. 중국어 병음 그대로. 6인은 룰베이군. 마탱. 마탱. 15번. 마등이요. 15번. 14번에 있는 사람은 마티가 아니라 마철이에요. 아니 뭔 말씀드릴려다가. 아 근데 게임을 먼저 그렇게 영문판으로 하고. 한글로 된 삼국지 소설을 읽었는데. 저 인물이 누구인지 바로바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희열을 느껴본 사람들이. 거의 국내의 대부분일 줄 알았던 저는. 당당하게. 윤세민 에디터에게. 그저께. 세민아. 내일 모레는 삼국지 얘기래. 재밌지 않겠니? 놀라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거 본 적 없는데. 포켓몬을 본 적 없다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이었어요. 네. 다급하게 헬프콜을 쳤습니다. 얼른 제가 머리를 휙 돌려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분이 제게 지나가면서 했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하루문 깨든대요. 스톤콜드 도도님이 나와주셨어요. 오랜만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마 하루가 아니라 제가 45분이라고 했을 겁니다. 이벤트 하나 보는데 걸리는 시간도 저는 45시간은 걸리는 것 같은데요. 서틴 기준을. 네. 삼국지 서틴을 45분에 클리어하는 도도님과 오늘 함께 할 것입니다. 삼국지 이야기예요. 세상을 어집찬 아까 인트로에 나왔던 딱 그 동탁을 터벌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라는 멘트 끝에 댓글들을 보니까 베스트 댓글이 그런 게 있습니다. 조조는 무슨 언백호잖아. 제가 또 후회했네요. 저는 뭐 공룡, 공손찬 이 정도 생각했는데. 언백호가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소설을 읽은 사람이 거기서 언백호를 떠올릴 수 있었겠느냐.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보고 설명을 드리면 언백호가 약간 삼국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밈이 됐어요. 왜냐하면 언백호가 소설에도 그렇고 동호의 덕왕이라고 스스로 지칭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동호의 덕왕. 그리하여 실제로 그를 따르는 덕들이 많아요. 네. 오덕왕이 되는 바람에. 동호의 덕왕. 동호덕왕. 이스턴 오타쿠킹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를 진짜로 플레이하려면 언백호로 클리어를 해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언백호가 다중 짐작하시겠지만 캑터스탯도 낫고 지형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심지어 장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손책 그다음에 캐스티아. 맞아요. 원술. 심지어 유효는 없어 보이지만 밑에 태서자가 있습니다. 그럼요. 유효는요. 내가 할 땐 힘든데 이기긴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 때문에 이제 언백호를 잡아야 언백호를 클리어해야 인정이 된다. 진정한. 저 얘기가 이렇게 돌아가면 제가 좀 할 말이 있는데. 그래요? 어제 사실 이 방송 나온다 그래서 예의성 삼국지를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저도요. 저도. 주말 내내 했어요. 네. 서틴을 잡고 했는데 언백호로 시작을 했어요. 오덕의 피가 흐르시는. 네. 중반쯤 한 것 같은데 그 서틴이 하다 보면 전투가 무한 전투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최대 10년까지 그거를 전쟁을 하는 거를 보고 그런 적이 있는데. 네. 한 전투를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한 4시간 게임을 붙잡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내가 왜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되나. 그리고 심지어 제가 나보다 변경이 두 배가 많은 게 확실한데. 그래서 지금 그냥 저장해놓고 덮었어요. 전장을 보고 있으면 저 뛰어가는 게 궁수인 줄 알았는데. 언백호군. 그런 상황이라서. 내 군주 지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삼국지게임의 언백호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요. 이말년 시리즈 만화에 보면. 언백호군도 토익 보는 세상. 그게 뭐예요. 그게 제갈공명전인데 제갈공명이 취직이 안 돼서 고민을 하는데. 넌 왜 토익도 안 보냐 그랬더니. 요즘은 언백호군도 토익 본데 니가 안 보니까 취직이 안 된다. 그 드립이 저도 되게 기억이 났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지적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삼국지를 읽기만 하는 사람은 언백호는 모른다. 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지? 왜냐하면 예전에 삼국지를 읽기만 했다는 사람하고 그게 막힌 적이 있어요. 읽기만 하는 사람이 안령과 문추를 몰라요. 곧 사라지거든요. 목이 날아간 걸로 치면 금방 사라져요. 비중이 그래도 꽤 있는데. 우리는 90이 넘, 그러니까 80 후반 때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는 거지. 아무튼 책으로만 읽으셨던 분들에게 매우 암호같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 중고등학교 때는 라디오를 맨날 들으면 이문현의 삼국지가 워낙에 단행본으로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라디오 광고도 삼국지 광고를 꽤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무슨 서울대 어디어디 합격한 어느 학생이 광고 모델로 나와서 자기는 논술 준비하면서 삼국지를 열몇 번 읽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참 저도 재입시 때 그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네. 이제는 상상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언백호는 모를 거야. 언백호로 4시간 전투하는 맛을.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고해의 삼국지를 우리가 다루지만 소위 말하는 삼덕, 연의로서의 삼덕과 겜덕이 사실 충돌하고 결합하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수삼덕들은 뭔 소리야 예 라고 또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간 지점 고해의 삼국지를 기점으로 모여 있는 소설덕후와 게임덕후 그 사이에 교묘한 균형점을 좀 찾아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연의를 많이 읽는 것만으로 한정된다면 그 사람들은 고전적인 군담소매니아라고 지정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죠. 심지어 그분들은 계속 발전을 해서 뒤에 삼국지 게임도 좀 변하겠지만 이제 정사를 파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다 정사파죠. 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연이 갖고 얘기하면 야 그거는 연이 얘기고. 지적질하기 좋죠. 네. 풀어나가는 진수의 판본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원전으로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봐. 아니 심지어는 정말 중국에서 원본을 갖다 계속 번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특히 소위 말하는 삼덕이라는 거는 약간 연령대가 좀 있죠. 네. 그리고 갤러리 같은 데 보면 진수의 원판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가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삼국지 덕후의 원류는 사실 지금의 어떤 우리가 얘기한 덕후 세대가 아니라 디지털 이전에 종이 텍스트를 보던 그 시절의 원조로서의 덕후는 사실 삼덕이 원조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존경도 또 저는 담아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겠네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다양한 연령대를 다루게 되네요. 그럼요. 이건 얘기는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오잖아요. 선조가 왜 요새 니네는 경전을 안 읽고 삼국지 읽냐.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는 이미 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당시에. 그런 배경에는 아까 군담소설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군담소설이 갖고 있는 특유의 특징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문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군담소설이라는 게 주인공이 없잖아요. 사실 삼국지라는 게. 유비가 될 수도 있고 조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특정 인물의 서사를 쭉 따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가끔 삼국지 읽다 보면 그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적벽 대전이 끝났다. 그런데 한편. 그렇죠. 그러더니 카메라가 확 넘어가요. 갑자기 선거는 그때. 이야기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한 백몇십 년을 이어가는데. 그렇죠. 그 자체가 어떤 단일 서사라기보다는 장면 장면들을 계속 따오잖아요. 여러 인물들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유비 얘기만 하나 따서도 소설 하나가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작품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변주도 많고 스피노프도 많고. 예를 들어서 후삼국지 같은 경우도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삼국지가 끝나고 나서 그 후손들이 또 무엇을 했다.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가 얘기한 어떤 캐릭터성. 요즘 아이돌들도 자기 각자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제가 아이돌은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 엑소 같은 경우에는 초능력자라는 또 기믹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여기 되게 아이돌 고자. 아니구나. 또 있구나 전문가.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모자란데요. 저랑 이경혁 문학인에 비하면. 저도 잘 모르는데 초능력자 컨셉이 하나씩 있고 그걸로 팬들이 계속 재생산을 하더라고요. 팬픽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런데 군담소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요즘 말로 하면 그분들이 덕질을 한 거죠. 아이돌 덕후들에게는 군담소설의 영웅들이 아이돌 멤버들이군요. 왜냐하면 원말 명초 그때도 술자리에 보였고 관우가 세냐 여포가 세냐 갖고 술 먹다 병도 던지고 싸우고. 그것이 아마 고전적인 의미의 덕질이지 않았나. 애초에 군담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 놀이의 의미가 삼국지 원전에 좀 들어있었고. 그것이 게임이라는 형태가 나타났을 때 사실 굉장히 가져오기가 쉬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게임은 애초에 캐릭터 놀이잖아요. 그것이 수백 년 뒤에 중고등학교 학생 식당에서 기본은 98인데 청룡도는 플러스 5다. 이런 식의 대화로 바뀌었다. 아니다. 거기에는 숨겨진 능력치가 있었다. 이런 걸로 싸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비단 고위 삼국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모바일 게임의 앱스토어를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모바일 게임들이 삼국지라는 소재를 다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쉽죠. 왜냐. IP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IP를 가져다가 게임을 만들 거냐인데 삼국지는 고전이기 때문에 저작권료가 안 들어갑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백 종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캐릭터들을 그냥 갖다 쓰고 부가 설명을 하지는 않아도 다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 녹색 점퍼를 입고 수염이 길고 얼굴이 빨개요. 그러면 굳이 캐릭터 이름을 쓰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맞다. 원래 얼굴이 없죠. 그냥 이제 서설로만 나오죠. 서설로만. 얼굴이 있긴 있어요. 얼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얼굴이 있는데. 아니. 그런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군담 소설의 옛날 독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와서 원래 이렇게 안 생겼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3세기에 살던 사람이 아닌 이상. 말은 초상화는 있는데. 그러니까 초상화 같은 게 몇 사람은 남아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고에이가 작품을 거듭할수록 조조는 그 누굽니까? 파란색. 오다 노부나가. 그렇죠. 신장의 하왕에 나오는. 닮았어요. 오다 노부나가의 그게 되잖아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고에이 상복지가 제일 유명하다 보니까 거기서 표현하는 어떤 시각 이미지들이 좀 전체적으로 점령을 해나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기억인데 저는 어렸을 때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삼국지 16부작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위촉오의 군복 표현이 조조는 붉은색이었어요. 그런데 고에이 삼국지에서 조조는 파란색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바일 게임의 모든 위나라 군대는 파란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에이 삼국지가 어떤 이미지의 주도권을 다 가져가는 지금 시기죠. 그래서 사실은 모바일 게임들 보면 다 그 동일한 시각적 클리셰라고 불러야 될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에 고정이 돼 있고 사실은 씁쓸한 부분도 많죠. 예를 들어 그냥 카드 게임이에요. 관우가 5성 관우, 4성 관우. 맞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강화한 거예요? 강화된 관우. 그리고 관우 R도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알을 뿜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관우 R을 부활을 시키면 진관우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럼 가관우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가짜지. 약간 진짜 삼덕들이 들으시면 화낼 일도 사실은. 아니 관우 R이라니. 파충류도 아니고. 관혁권세.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그래서 삼덕들은 양산형 삼국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무료 IP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미 완성된 캐릭터라는 것. 일부 삼국지를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물론. 우리가 당했지만 지금. 사실 굉장히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게임하기가 굉장히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삼국지 게임은 많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국지 게임이라고 하면 딱 하나의 게임이 떠오르는 이유는. 이 게임이 아까 얘기했던 군담소설이라는 특징이 갖고 있는 캐릭터성들을 사람들에게 디지털 시대에 왔을 때. 이것이 바로 너희가 꿈꾸던 삼국지 아니었나?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약간 곁들여 얘기를 하자면. 고해의 삼국지보다 더 훌륭했던 기억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고전 게이머들은.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게임이라고 해서 아예 게임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이텔, 나우닐 이런 PC통신 초창기 시절에는. 각 사이트에 삼국지 클럽이라는 동호회가 있었어요. 저 거기 들어갔었어요. 저도 나우닐이 삼클 출신인데요. 전 유닛을 출신입니다. 거기는 뭘 했냐면 고해의 삼국지를 플레이하다가 아무래도 제작사가 만든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롤플레잉을 해요. 그래서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나는 예를 들어 저는 손권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간손미 브라더스의 손권으로. 손권인 줄 알았네. 손권이요. 이미 좋은 건 다 먹었고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손권 정도면 괜찮은. 그래서 제가 손권의 자를 알아요. 공우입니다. 공우. 어디 가서 손공우라고 소개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그렇게 했던 기억을 남기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트위터에 자기 프로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PC통신이라는 게 게시판과 채팅방을 중심으로 구성이 됐잖아요. 커뮤니티가. 게시판에서는 지금 현재 정세를 텍스트로 이렇게 다 지도를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총나라 소속이면 윤주는 누구 심지어 관직명을 다 매겨놓고 임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내정이나 외교를 채팅방에서 막 해요. 너 이번에 우리가 형주를 먹을 건데 내부에서 좀 배신을 때려줘. 막 이런 거래들이 오가고 있었고. 그것을 게임사가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룰을 짜서. 심지어 전투 같은 경우에는 어느 클럽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병력을 딱 잡아놓고 전투 신청서를 내면 주식 종목. 그때는 신문으로 주식을 받잖아요. 5개의 종목을 골라서 다음날 올랐냐 내렸냐. 병력 증감을 체크를 하고 이렇게 승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요인이 주식이에요? 그걸 결정하는 요인이 주식. 올랐냐 내렸냐. 바람의 방향이나 달의 기운을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대신 주식 확실한 걸로. 어쨌든 세상의 이치를 읽었으니까요. 거의 난수 배열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의 어떤 주사위 역할을 신문에 주식이 한 거죠. 어차피 맞출 수도 없었고. 그런데 가끔 대박을 치면 여포가 되는 거고 거기서. 그런 식의 애초에 고웨이가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고웨이가 제시한 것에도 볼만을 품고 우리는 우리의 캐릭터 놀이를 정말 재밌고 자유롭게 하고 싶어라는 욕망들은 계속 PC통신실에도 이어져 왔다. 그런 초기의 삼국지 플레이 역사가 좀 있죠. 그러게요. 얼마나 해보고 싶었으면. 제가 플레이 해보고 싶었습니다라는 말을 쓰고 싶었다가 플레이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직접 체험하던 뭐든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손건이 되고. 저는 손건은 하기 싫었는데. 어쨌든 뭔가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게임하는데 하나 80 넘어 보기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손건이 80 넘어요? 옛날에는 90도 넘었어요. 초기에는. 보물 같은 거. 정치 쪽이 좀 높죠. 내정 쪽으로. 오늘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원래는 초딩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통 한 2월이면 개학. 1월 29일입니다. 제가 또 아들이 초등학생이죠. 그렇죠. 이번에 설 추석 연휴가 길어서 방학이 좀 땡겨졌어요. 방학이 예전보다 지금 일찍 끝나는 거예요? 네. 일찍 끝납니다. 따라서 부모 좋을 날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슬프네요. 초딩 방학 때 부모의 유일한 탈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모들을 많이 봐서 아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걸 같이 해주다가 일찍 죽어요. 애들이 뭘 좋아하면 부모가 일찍 죽나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의 룰에 맞춰서 하면 피곤합니다. 걔네들은 더 덥고 더 추운 걸 좋아하고요. 더 더러운 걸 좋아하고요. 더 이해하기 힘든 걸 좋아해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해야 됩니다. 남은 겨울방학 동안 자녀들에게 양서를 하나 소개해보자. 그래서 고른 삼국지였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부모님 여러분들은 잘 들어두시고 아들, 딸에게 어떻게 전수해 주실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야, 지금 레노버 엄청 할인하더라? 어? 레노버? 그게 뭐야? 먹는 거야? 싱크패드가 레노버 제품이잖아. 아, 세계 1위? 야, 잘 됐다. 나 노트북 사야 되는데. 근데 어디서 사야 돼? 레노버, 최대 40만원 할인 혜택을 XSFM에서 확인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블루투스, 헤드폰, 몬스터, 소니, 쪼브라, 와이어리스, join the freedom. XSFM.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글로벌 판매율 1위, 레노버. 지금 바로 XSFM 전용특가에 구매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 레노버 공식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살 때 XSFM에 들러 전용 쿠폰을 챙겨가면 최대 5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레노버 노트북을 사면 선착순 50명에 한해 2018년 다이어리를 증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설마 다이어리를 받고 싶어서 노트북을 사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드리긴 드린다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유명상PD가 노트북 바꿀 때 됐다고 난리난리를 쳐서 고민 중인데 광고할 땐 몰랐는데 사려고 보니까 레노버가 참 비싸긴 해요. 하이엔드거든요. 그렇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고에이의 삼국지 시리즈를 이야기하기 전에 군담 소설의 특징은 인류의 피에 흐르고 있는 본능적인 덕력을 어떠한 형태로 건드렸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발현해왔는가 심지어 직접 만든 캐릭터 게임 나중에는 머드게임의 형태로도 개발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많이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른 장르의 삼국지 게임들을 생각해보면 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천지를 먹다나 혹은 1대1 액션 게임들도 있었을 때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삼국지 게임은 삼국지를 원래 좋아하던 이유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진 못했습니다. 무장쟁패의 아 무장쟁패요. 삼국지를 해보면 그냥 재미는 있었는데 여포가 장풍을 쏘는 그냥 뭐 그냥 스파에 아류를 한다는 느낌이지 이걸 가이리하면 되지 왜 굳이 바쁜 여포를 들여다 이걸 해세를 해야 되니까 여포는 바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일을 하느라 술도 먹고 여포는 요새 배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퍼메타라고 그냥 막 쏴죽이는 메타를 여퍼메타라고 하는데 장판퍼메타뭐 이런 거군요. 예전부터 군담소설은 그 특성상 사람들에게 게임플레이를 해보고 싶다는 욕망을 지워준 적이 꽤 많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이경혁 문학인이 드렸습니다. 나관중이 연의를 집필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미 이전에 여러 가지 야사들이 존재를 했었고 원나라 말기에는 보통 희극이라고 하죠. 연극적인 형태로 많이 삼국지 같은 야사들이 돌아다니는데 아마 특히 같이 중국 4대기서로 나오는 수호전 같은 경우는 보면 중간에 실제로 삼국지 장면을 연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흑선풍이기가 북경 대명부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다가 관우가 파를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화타가 수술을 하는 역시 관우 사나이다. 소리 지르다가 끌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굉장히 삼국지의 주요 장면들은 흩어져서 계속 연기가 되고 있었다는 거고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함께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런 프로야사러들 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원나라 말기에 이 땅에도 적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디지털 게임이라는 형태 이전에도 그런 캐릭터 플레이의 재미를 굉장히 오래 수백 년 전부터 즐겨왔었다. 그렇다.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의 대표적인 게임으로 자리 잡힌 것이 고의 삼국지고요. 고의 삼국지의 1편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재 세대죠. 사실 첫 편이 1985년에 나온 걸로 공식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 정발된 건 아니고 한국에서는 IBM PC로 처음 유통이 돼요. 요즘 말로 치면 지금의 어떤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옛날 형이죠. XT라고 불렀던 그래서 5.2인치 플로피 디스켓으로 들어가는 게임에 영문판 삼국지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전까지 게임과는 방식이 좀 달랐어요. 그전의 게임이라는 것은 팩맨, 테트리스 이런 식으로 어떤 키보드로 캐릭터를 조작하는 게임이었다면 삼국지는 전략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지도에 펼쳐놓고 숫자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등학교 보통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그런 정품 구매 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 학원을 중심으로 디스켓을 복사로 퍼져나갔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삼국지라는 게임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보통 초등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비관우 장비가 나와서 싸우는 게임이다. 주먹을 휘두르고 칼을 치면서 더 심슨즈 아케이드처럼 심슨 가족들이 발전소 근처에 두고 악당들을 무찌르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임이야? 그런데 복사해 주는 형들이 되게 재미없어. 그냥 숫자로 띠릭띠릭 하는 거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증명사진밖에 안 나와. 그런데 그분들은 삼국지라는 컨텐츠를 애초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냥 나는 캐릭터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그 게임을 받으니까 재미가 없었던 건데 저는 당시에 삼국지를 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혼자 도대체 이 복사를 받고 집에 오면서 온갖 상상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카메라가 광우의 말 뒤에서 이렇게 쫙 따라 비추면서 당시 컴퓨터 기술로 불가능한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그런 상상을 하고 들어갔다가 처음 보는 화면이 이제 그 숫자가 가득한 그렇죠. 그 화면이었던 거죠. 숫자와 잘 이해되지 않는 중국 지도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 태어나서 저는 한국 지도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 지도를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한국말로 써있지도 않았죠. 번호 숫자로 그리고 위에는 누구 증명사진 뭘 숫자를 누르면 밑에 또 다른 사람 증명사진 누군지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조조 카오카오 아까 우리 얘기했던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학교 가서 내가 해봤는데 카오카오가 정말 세 그 카오카오가 누군지를 아는 거는 한 그 뒤로부터 수년이 지나서 맞아요. 근데 그냥 카오카오가 센 것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캐릭터는 또 랜덤 수치였어요. 랜덤 수치. 군주를 걸으세요 했을 때 요즘 삼국진은 숫자가 고정이 돼 있습니다. 지력, 무력, 매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2부터 고정화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숫자가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스페이스를 잘 눌러서 맞아요. 높은 숫자를 뽑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었잖아요. 바다 이야기였어요. 계속 그 스페이스만 때리고 있는 상황들이 반복이 됐었죠. 무한반복. 네. 그리고 사실 고에이도 85년에는 그렇게 높은 기술력으로 게임을 만든 회사가 아니었다 보니까 그렇겠죠. 게임이 많이 지금의 삼국진을 플레이하는 지금의 젊은 세대가 보면 도대체 뭘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헐렁했습니다. 약간. 당시 젊은이들이 보기에도 이상했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최소한 요즘 같은 실시간의 개념은 아니지만 뭔가를 입력하면 뭐가 움직였잖아요. 그 개념을 뺐잖아요. 이 턴제 시뮬레이션은. 그 점에 있어서는 게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삼국지를 해보신 분들은 삼국지는 소설 자체에서 화공이라는 계략을 많이 쓰죠. 물을 질러서 적을 잡는 적벽대전이 사실 화공의 모든 것을 보여준 장면이었는데 삼국지 1에서 화공은 어느 정도로 구현이 됐냐면 불이 붙었어요. 내 땅에. 다음 턴에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수가 타 죽어요. 전병력과 함께. 그냥 죽어요. 장수가. 고웨이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불이 우습냐 이러면서 요즘은 그냥 병력이 깎이고 마는데 다음 턴 딱 넘었더니 장비 워스 캘드. 죽었어요. 그냥 장수가. 그게 콘트라 시리즈 같은 난이도였던 거죠. 스치면 간다. 고 난이도. 그게 도도님은 시리즈 몇 탄부터 해보셨어요? 저는 식스요. 식스. 한동안 대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딴 나라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원이 지금 생각해보면 원은 엄청나게 도끼로 찍어 누른 듯이 아주 간결한 형태로 돼 있었어요. 굉장히 간결했어요. 화공 당하면 내가 데리고 있던 전병력이 가버리고. 그게 화공을 안 당한다는 선택지가 있긴 있어요? 움직일 수는 있죠. 옆으로 움직일 수는 있고. 그런데 오늘 하루에 한 가지 움직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1일 1톤. 그렇죠. 그 턴을 놓치면 그냥 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지던 것이 1989년에 2탄이 나오면서는 조금 약간의 디테일을 갖추게 되고. 2탄에서 정말 중요했던 건 사실은 일기토의 등장이었어요. 일기토가 나옵니다. 우리가 삼국지의 많은 전쟁 장면들을 소설로 봤겠지만 항상 전쟁을 벌이기 전에 장수 들러서. 배틀 레벨트죠. 서로 라임을 몇 개 주고 받은 다음에 나중에는 2때는 적용이 안 됐고 한참 뒤에 적용됐습니다만. 내가 처음에 랩 배틀 지죠? 그럼 깎이고 들어가요. 심지어 약간 장비 같은 캐릭터는 내가 내보내지도 않았는데 상대가 도발하면 먼저 나가죠. 오냐 내가 싸워주면 하고 89한테 져요. 그렇죠. 그리고 인질이 돼요. 내가 구해줘야 되게. 돈 주고 빼와야 되는. 그런데 사실 1탄을 해본 플레이어들이 제일 아쉬웠던 게 일기토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국지의 모든 전쟁 장면은 거기에 응축이 돼 있었는데. 간단하게나마 그게 구현이 돼서 2탄이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2탄부터 한글판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탄 초반에 영문판이 돌다가 그걸 정발을 한 번 하면서 한글판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많이 돌지는 못했죠. 또 고혜인은 워낙에 카피라이트를 잘 디펜스를 하고 게다가 당시부터도 말도 안 되는 고가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도 비싸요. 13도 아마 사셨겠지만 되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3편이 1992년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상. 이게 삼국지죠. 거의 정전이죠. 이게 캐논이 됐죠. 고혜 삼국지의 중심을 잡기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로 인기가 끌었냐면 동네 오락실 아케이드 오락실에.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케이드 오락실에 동전을 넣는 곳에 동전을 넣으면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해줘요. 버스 터미널 컴퓨터처럼.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쓸 수 없고 삼국지3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3를 몇 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가 100원에 3분. 저희 동네가 100원에 5분. 5분은요. 누구 코에도 못 붙이죠. 이런 턴제 게임을. 그래서 동전을 쌓아놓고 그걸 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그런 광경을 컴퓨터로 도스나 윈도우즈 기반의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에서 동전 놓고 하는 걸 삼국지3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이후에도 본 적이 없어요. 이후에도 없습니다. 제가 봤던 건 그때는 오락실 안에서 흡연이 됐었어요. 그때 흡연이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저는 항상 20대의 논어치에 맞춰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오락실에서 아저씨들이 담배를 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동전 1만 원을 내면 동전 박스를 하나 줘요. 100원짜리 100개가 들어가는. 그거야말로 바다 이야기해서라 볼 수 있는 광경인데. 그거랑 자판기 다방커피랑 딱 세팅을 해줍니다. 잿돌이랑. 그럼 아저씨들이 이렇게 싹 기대에 앉아가지고 계속 삼국지3를 플레이를 하고 심지어 거기 세이브도 해놓고 가세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날 왔는데 딴 분 계시면 죄송한데 제가 여기 세이브가 있는데요. 이러면 또 자리를 바꿔주기도 하고. 맞아요. 굉장히 훈훈했던 삼국지3의 이야기가 있었죠. 당시에. 게임적으로도 이제 2까지는 어떤 영토 개념이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예를 들어 그냥 국경선이 경상도, 잘라도처럼 땅이 경계가 그어져 있고. 그렇죠. 경계가 붙어있으면 공격이 됐는데. 하나의 군현을 정복하면 그걸로 끝나는 시스템이었다가. 3부터는 도시가 있고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도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도로에 요새가 있거나 강이 있거나 해서 적을 공격할 때 그럼 야전에서 싸우겠다. 아니면 농성을 하겠다를 선택할 수 있는. 도시와 요새, 전장 그리고 각 전장에 따른 전투력의 차이. 이런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3에.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이제 점점 진짜 삼국지가 되어가는구나라는 기대감이 많이 충족이 됐었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이때부터는 한글판이 공식이 돌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류베이를 볼 수 있지 않고 용해를 볼 수 있는. 저는 도대체 쯔겔 량이었나요? 쯔겔 량.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게 누구예요? 제갈량이요. Z-H-U-G-E. 보통 중국 발음 표기할 때 제일 어려운 게 X잖아요. 씨앗수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한글판이 되면서 더욱더 익숙해졌고. 특히 이제 삼국지 소설을 어느 정도 이제 사전에 리터러시를 갖고 있었던 2, 30대 아저씨들은 거의 뭐 열광을 했죠. 야 세상에 이런 게임이 있었나. 오락실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버스 기다리다 잠깐. 그때는 이제 다 오락실이 대기장소였는데 버스. 잠깐 앉았다가 버스는 가고. 네. 삼국지는 달리는. 그런 것들이 계속 벌어졌어. 그러니까 그 도돈님이 6부터 하셨다고 했잖아요. 6에서 이거 뭐 후에 또 문학인께 설명을 해주겠습니다마는 5에서 6 넘어가면서 변한 가장 큰 지점은 전투가 실시간이 처음으로 됐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다가 3를 하려고 그러면 정전 얼어 죽을 소리하고 있네. 어디 누가 동네 꼬마 애가 공개 소프트웨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참고자고 부르냐. 승진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원투하던 입장에서는 쓰리는 천지개벽이었어요.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덕후들 분들 중에 삼국지 정식 넘버링 중에 가장 명작은 뭐냐 하면 물론 많이 싸우시겠지만 가장 높은 비율로 꼽는 건 3편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6편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약간 이질적인 시리즈죠. 전체 시리즈 중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 번외 편에 나오는 삼국지 배틀필드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어떤 턴제 시뮬레이션의 느낌은 살짝 벗어나는 형태로 약간 이질감 있는 시리즈라서 호불호가 굉장히 극명에 갈려요. 삼국지 2의 전투는 군현 하나 거의 전체를 대상으로 성에 다다르기까지의 전투를 다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전에서도 필드에서도 싸울 수 있고 산에서도 싸울 수 있고. 강 위에 그런데 산에서 싸우던 놈들이 갑자기 강 위에 퍽 하고 올라가서 바닷가에서도 바다 위에서도 싸우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꼬마배를 타는 오리배를 타는지 수영을 하면서 싸우는지는 알 수가 없고. 알 도리는 없고 우리가. 그랬다가 전장이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본다는 게 상당히 환상적이었고. 삼국지 3를 봤을 때. 삼국지 3가 처음으로 256칼라 VGA에 맞춰서 나왔었거든요. 압도적인 인기를 가져가던 삼국지 3는 4편에 나오면서 호호를 크게 타기 시작하죠. 4편 같은 경우에는 공성전이 좀 더 강화가 돼요. 그래서 충차라는 개념이. 충차가 나왔죠. 처음으로 이 게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을 놓고 문을 부술 것이냐 성을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정란이라고 있죠. 또 탑을 세워서 그 위에서 활을 쏘게 하는 그런 공성변기들이 처음 나오는데. 공성변기를 표현하려 보니까 성을 중심으로 카메라가 쭉 주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삼국지라고 우리가 전쟁 게임이라고 생각했을 때 펼쳐지는 평해에서 막 확. 궁, 노가 확 날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딱 성문만 보여주는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한국 사극 느낌. 그렇죠. 한국 사극 보면 성문 하나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항상. 계속 거기서 욕하고 있고. 거기서 막 욕하고. 자 돌격하는데 한 20명이 뛰고 있고 약간. 한국 사극을 비하하시는 발언입니까? 제가 이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포를 좀 안 좋아했어요. 그 느낌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생각한 삼국지가 아니었어 라고 저는 좀 되게 사편을 낮게 평가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사편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요술들도 좀 도입이 되거든요. 낙뢰라는 게 나오는데. 네. 제가 그 낙뢰가. 이것도 제가 사편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 낙뢰가 스킬이 자동으로 붙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그냥 갑자기 생겨요. 뭐 학습을 하면. 제가 장비가 낙뢰가 붙었는데. 아니요. 괜찮은. 아니요. 지력이 낮으면 아군한테 떨어집니다. 네. 그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력이 낮으면 무엇으로도 쓰기가 힘듭니다. 이게. 장비는 1편부터 화공도 잘 걸렸고. 맞아요. 별로 좋은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낙뢰가 붙으면 정말 팀킬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편을 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곧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장비의 낙뢰를 한번 맞아보면 누구나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숫자놀음이라서 계속해서 랜덤 데미지를 주고받고 랜덤의 이익을 얻어가는 방식이긴 한데. 사탄할 때는 랜덤이 정도껏이지. 이건 내 실력 바뀌다. 나는 천둥을 다루지 못합니다. 그 피해 수준이 얼마나 됐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겹쳐요. 그러니까 4편의 낙뢰랑. 거의 화공 나가는 거랑 비슷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낙뢰가 진짜 센 게 8편인가 그래요. 8편은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었거든요. 병력이. 그런데 지금 두 기억이 겹쳐서 제가 갔는데. 어쨌든 제가 4편을 싫어한다는 건 그때도 뭔가 세게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트라우마로 남은 거니까. 4편, 5편 사이가 1995, 1996 이 근처인데. 5편이 대략 소위 말하는 도스에서 윈도우로 체제가 바뀌는 시기에 걸치게 되죠. 3.1 대중화의 시대. 그래서 삼국지 게임도 본격적으로 윈도우, 소위 말하는 마우스 플레이가 되게 되는 시대가 됩니다. 이 이전까지 게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키보드로 플레이를 했어요. 요즘 분들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테지만 번호를 외워요. 삼국지2 경우 제가 제일 많이 했는데 저는 등용은 5-1이라고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를 누르고 1을 누른다는 뜻이요? 메인 메뉴에서 5가 인사문명이에요. 5가 퍼스넬, 1위 리크루트, 2가 서치, 3위 어포인트, 4가 디스미스. 그러니까 그때는 저 아니면 그걸 다 외우고 계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손에 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키패드로만 플레이가 가능했어요. 제가 키패드를 샀던 이유는 은행에 취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국지 플레이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편에서 조언받으려면 18-2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편 얘기하니까 조언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편에 약간 재미있는 트릭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갈량의 지력이 보통 100이잖아요. 이 시리즈에서. 그렇죠. 그리고 어떤 작전을 실행할 때 아, 그 얘기구나. 성공, 실패를 나눕니다. 그런데 지력이 100이라고 해도 제갈량이 물론 많이 맞추긴 하는데 100% 찍어주진 못해요. 아주 하드코어하게 많이 플레이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제갈량의 인텔이 100이잖아요. 그런데 99.99%잖아요. 실제로 적중률은. 그런데 100%라고 알 수도 있어요. 플레이해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시키는 대로 해서 틀린 경험을 얻기도 힘든 거예요. 확률이 너무 낮아서. 그런데 100%가 아닙니다. 진짜 오래해봐야 알아. 절묘한 타이밍에 이거 성공할 겁니다라고 보냈는데 삑살이 나면 정말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랑 저랑 그래서 이상한 실험을 그때 했는데 그때만 해도 에디터가 쉬웠잖아요. 아, 그래요? 아, PC툴즈를 이용해서 상국지원의 랜덤 수치에 화가 난 이 많은 형님과 누님들이 장수의 수치를 자기가 바꿨죠? 네. 직접 바꿀 수가 있었어요. 조금만의 지식만 있으면. 그런데 저희가 뭘 했냐면 장비를 가지고 지력을 0을 만들어버렸어요. 아예. 그러면 지력 0이 되면 얘가 조언할 때마다 다 틀립니다. 100% 틀려요. 그러면 제갈량이 나왔죠. 제갈량보다 뛰어난 제갈량이 나온 거죠. 장비가 나와서 이 계략은 실패할 겁니다. 그러면 100% 성공이란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장비였어요? 제일 장비가... 만만해요? 네. 바보 같은 건 만만해요. 물론 제갈량을 0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괜히 그 캐릭터한테, 그 증명사진한테 미안하거든요. 눈을 끼치기 싫은데. 난 정말 믿고 있으니까 얘를. 제갈량이 다 틀리는 건 약간 상처죠. 우리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틀린 건 용납이 되거든요. 되게 컴퓨터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어렴풋한 트레이스를 얻었던 경험이었어요. 이게 100으로 맞춰놓으면 99.99인데 0으로 맞춰놓으니까 0인 거예요. 0에 수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초등학생들이 깨닫게 하는 놀라운 게임이 아니었나라는 연안이었습니다. 맞아요. 숫자의 신비도 배울 수 있었어요.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1990년대까지 사실상 이 게임은 당시로 따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독특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 없다. 포즈를 누르지 않고도 화장실에 얼마든지 다녀오고 얼마든지 밥을 먹고 올 수 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게임인 거죠. 한가한 게임은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매료됐고 고웨이는 진짜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시절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잠시 후에는 이제 윈도우즈 XP 시대가 찾아오죠. 광고를 읽고 돌아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매드 무릎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이라면 그 노래와 춤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릎핀이니까요.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리아. 라 파스티체리아. 이렇게 보니까 약간 연대기네요. 그렇죠. 오늘 첫 시간은 연대기죠. 삼국지 4까지 얘기를 했어요. 5 아까 윈도우 기반으로 슬슬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5에서 많은 올드게이머들이 기억하시는 건 아마 진형이라는 게 도입됐다는 개념일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병력이라고 하면 1만 명, 5천명 숫자로 나오던 것들이 각각의 부대에 진형이라는 걸 적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는 비트코인 같았어요. 띠리리리리리리 하면 다음날 결과 나와있고. 다음 날 결과 나와있고. 5탄도 숫자베이스긴 한데 진형이라는 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아까 제가 2편에서 일기토가 굉장히 큰 장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작 소설이 갖고 있던 주요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일기토도 중요한 장면이었고. 또 제갈량 하면 우리가 팔진도 팔괴진. 팔괴진. 이런 여러 가지 진형을 갖고 싸우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실제 삼국시대에는 그런 진형은 없었다고 해요. 소설 자체가 명나라 소설이다 보니까 그냥 후대의 창작으로 만들어진 개념이긴 한데 진형이 어쨌든 내가 읽은 소설에서는 제갈량이 진법을 써서 적을 물리쳤는데 그때 군인이 돼봐야 알 것 같아요. 누가 진법 교육시킨 다음에 깃발 들고 소리 지르면 들릴까? 그렇죠. 그리고 또 옛날은 무슨 아스팔트 길에서 전투하는 거 아니잖아요. 먼지 뿌옇게 끼면 진이 어떻게 됐는지 안 보입니다.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군인이었다면. 실제로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연희를 읽으면서 가장 이거 진짜 플레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형. 연희에서 제일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첫 장면이 저거잖아요. 서서가 조조의 침략을 막을 때 팔문금소해진을 펼쳐서 생문, 사문 이렇게 문을 몇 개 날아놓고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전략 덕후들은 마법 천자문에서 본 것 같아요. 이건 마법이죠. 저기 들어오는데 문이 8개가 막 돌고 있어. 거의 그랑조 마법진인 거예요, 정말. 그런 느낌이 늘 있었는데 1, 2, 3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병력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진법이라고 일자로 배치를 한다. 안쪽에 뭘 둔다 이렇게 했는데 5편에서는 아예 그게 정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동력이 빠른 진법, 수비가 좋은 진법. 그런 진법들을 설정해서 전투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세 개념이 하나 들어오면서 5편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이제 98년에 6편이죠. 이제 우리 셋이 다 해본 겁니다. 네, 이제부터가 한 세대가 넘어가네요. 그러게요. 도둑님 처음 해본 게 6편이었으면 처음부터 턴제가 이렇게 리얼타임인 줄 아셨을 수도 있겠어요. 5는 친구가 가지고 있어서 구경은 했거든요, 뒤에서. 그런데 제가 무슨 싸움을 하는지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만 왔다 갔다 하고. 칼 이렇게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고 숫자가 깎여있고 그것밖에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시장과 비슷하다니까요. 사실 옛날 게임들이 약간 그런 게 크죠. 지금처럼 화려한 그래픽이 아니라 주로 어떤 생각의 모티브들만 제공을 하고. 맞아요. 플레이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그리는 게 재밌는 거거든요, 옛날 게임들은.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 사실 뭐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설명도 힘들어요. 맞아요. 조용히 있어. 맞아요. 진짜 그렇게 되던데. 자꾸 말 걸고 그래. 조용히 있어. 최종 설명은 설명을 생략하는 거죠? 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한 설명이 너무 많다는 뜻도 되죠. 6편은 사실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웠던 100% 실시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걸 요즘은 플랜앤고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렇죠. 잠깐 스탑을 시켰다가 명령을 내리고 다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거는 비단 어떤 삼국지에서만 드러나는 건 아니고 당시에 전략 게임들이 이 방식을 많이 차용을 했었거든요. 나름의 유행이 있었고. 메이저한 게임은 아니지만 인도의 식미지 시대를 다뤘던 라지의 챔피언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도 이 플랜앤고 시스템을 사용을 했고. 결국 이 시스템이 들어왔다는 건 기존의 턴제 게임들이 갖고 있던 아쉬움들이 있죠. 이게 실시간으로 막 몰아치는 그 현장에서 순간순간의 판단들이 전략을 바꾸는 이런 느낌들을 구현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는 좀 실시간에 가깝게. 이때만 해도 여러분, 저거죠. 98년이면 다들 아시는. 스타크래프트가 나온 해입니다. 그것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턴제 전략이라는 것이. 그러면 삼국지가 너무 초라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로는 메타 전략이 나올 수 없어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서로 장르가 다른 거예요. 이 RTS와 삼국지 같은 턴제 시뮬레이션은. 그런데 서로 다른 장르들이 결국 교배가 되잖아요. 게이머들의 문화라는 건 하나이기 때문에. 섞이면서 서로의 장점들을 어떻게 더 가져와 볼까라는 시도들이 많았었던 거고. 6편이 그래서 굉장히 이질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동시대의 어떤 게임 인터페이스가 흘렀던 그런 배경도가 섞여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새로운 도전을 많이 했었던 작품이었어요. 6편은 어떠셨습니까, 실제로? 전쟁했던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진짜 오래됐네요. 우리 그런 거 해보는지도. 20년 됐네요. 그렇죠. 제가 농성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밖에 적군이 많이 와 있고 진지가 있어요. 그때는 수비팀이 그 진지까지 가면 병장을 전부 스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적군이 10일 만에 도망갑니다. 그걸 자주 썼던 것 같아요. 식세 보면서 되게 무슨 운동회 같다 컨셉이 그런 생각을 썼어요. 룰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오면 위너 테이크 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2000년에 들어가면서 7편도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하죠. 장수제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저는 이때 삼국지를 하는 데에 피로감을 처음 느꼈어요. 아따, 그전에는 무조건 군주였는데 사회생활하게 생겼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6편까지 짚어왔던 삼국지들은 전부 군주의 시점이었죠. 그래서 유비, 조조, 손권 이런 언백호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언백호만 좀 달랐지 해야 할 일이 똑같았습니다. 군주의 입장에서 인사권을 들고 전체적인 전략을 좌우했다면. 내치하고 인사하고 전투하고 전쟁하고. 7편부터는 내가 군주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내가 군주가 아니고 그냥 장수니까. 그냥 도덕도 아니고 일반 장수다 그러면 사실은 군주가 뭘 시켜요. 그렇죠. 너는 가서 내정을 해라. 내정을 하면 됩니다. 성 고쳐라. 그리고 전략을 건의를 하면 빡부도 많이 맞죠. 지금 여기를 쳐야 되는데 군주가 말을 안 들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저는 만약에 저의 연애하다 체인 경험 소식적에 이런 걸 기억해 봤을 때. 그 왜 사람들이 사람을 잘 못 찾잖아요. 별로 다 헤어지자. 그 왜 그런 진상들은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못 알아 듣고 있다. 진짜 제가 오늘 채워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때 썸녀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으면 바로 이해했을 것 같아요. 나를 쓰지 않으시겠구나. 사실 관료제의 아픔이 많이 드러나는 게임이었는데. 관료제의 아픔. 회사 생활하다 보면 많이 겪잖아요. 위에서 말도 안 되는 분들이 그게 무슨 자신의 의사에 꺾이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게임이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은하영웅 전설 3,4 시리즈가 있습니다. 은하영웅 전설이요. 여기 보면 은하영웅 전설 소설을 읽어보시면 사실 그 게임도 거의 삼국지스러운 부분이 있죠. 캐릭터성을 많이. 그런데 주인공이 자유행성 동맹의 양웬리가 양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양웬리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 사령관이 아니라 소장 정도에서 처음 13함대를 열게 되는데. 그런데 게임 안에서 자유행성 동맹이 약간 몰려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7대 3 정도에 3에 몰려 있는데. 저기를 막아야겠는데 하고 소장이잖아요. 그러면 건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위에 장군들이 절대 들어주질 않아요. 한국 모함이 모자란데요. 그러면 귀관의 의견은 들어줄 수 없네. 계속 그렇게 컷을 당하고 말도 안 되게 몰리는데 정말 심했거든요. 저는 만약에 장수지 아까 관료제의 아픔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삼국지랑 은하영 전설이 보여줬던 어떤 네가 군주가 아니면 당시에 삼국지 현상의 인물 중에 군주가 아닌 사람이 이런 고통이 있었어라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태수, 군단장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관료제의 쾌감이 옵니다. 그리하여 롤플레이의 개념이 적극 도입돼 버렸습니다. 갑자기 장수자가 들어오면서. 자기의 스탯을 올릴 수가 있게 되죠. 그전에만 해도 내가 군주라는 것이 기쁠 일이 없었어요. 내가 이런 군주라는 것이 불만일 뿐이었지. 난 언베코라니. 내가 유도라니. 태사자가 난 안 좋아해. 그런 고민이라 하지.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7편 장수제가 나오면서 사실은 삼국지 게임 덕후들이 호호가 확 갈리잖아요. 여기서 매 시리즈마다 이후부터 군주제냐 장수제냐가 다음 편 예고할 때부터 싸움이 나는 주제이기도 했고요. 아 그랬죠. 지금도 새 시리즈가 나오면 군주제 편과 장수제 편이 끊임없이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8편에서 본격적으로 7편의 장수제는 RPG가 됩니다. 그렇죠. 8편은 UI 자체가 약간 자기 저택이 있어요. 그 화면 왼쪽 하단이었죠. 자기 저택이 있고 거기를 누르면 집안에 하인도 나오고 나도 있고 누구네 집에 가도 그 집에서 뭔가 대문을 쪼드려야 되고. 옛날 어드벤처 게임 같기도 했고요. 정말 그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뭐 이렇게 그런 이벤트도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략 게임으로 삼국지를 얘기를 했지만 8편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개가 마당을 파고 있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떠요. 그렇죠. 보겠습니까? 얘 누르면 개에게 물렸습니다. 체력이 깎이고. 개에게 물려서. 진짜 떠요 그런 게. 그런데 잠깐 전쟁 중이 아닌데 체력 개념이 있어요. 부상당해서 그거 늦게 까이는 거 말씀하세요. 너무 당황했거든요. 약간 이제 나의 삼국지는 그렇지 않아. 진짜 RPG 삼국지가 됐어요? 무려 99 관우가 개한테 물려서 집에 누워있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결혼도 하기 시작을 하고. 결혼 마지막.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 삼국지 매니아들이 짜증을 많이 냈었죠. 그렇죠. 이게 무슨 삼국지냐. 이게 뭐야. 군단 소설은 그냥 죽이고 정복하고만 해야 되야. 정치하고. 심지어 이제 하야 정치인처럼 그냥 어디 소속 없이 내려와 있으면 친구들이 막 오죠. 그렇죠. 순욱도 왔다 가고 술도 한 병 먹고 가고. 그렇습니다. 뭐 나름 그건 저는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군주제의 전통을 유지하는 우리 왕당파 분들은 또 굉장히. 왕당파군요. 네. 매우 싫어하셨죠. 결혼하면 또 멘트가 계속 뜨잖아요. 네. 그걸 찍을 때마다. 네. 그게 8편이었나 11편이었나 기억은 나는데 누가 그래갖고 조조랑 관우를 결혼시킨 이벤트도 있었잖아요. 관우랑 장비도 봤어요. 되긴 되는군요. 아니 그건 교배라고 봐야 돼요. 본종. 제가 몇 편인지는 모르는데 조조 관우 결혼시켜갖고 애를 낳았는데 조관우가 나왔어요. 그런 짤들은 본 것 같아요. 조관우가 태어났습니다. 너도. 9편 없는 얘기를 좀 하죠. 2003년에. 이게 확실히 반응이 안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9편이 빨리 나왔죠. 9편이 굉장히 빨리 나왔고. 9편에서는 약간 6편스러운 실시간 반자동 전투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게 6편보다 더 심했던 게 병력 수송이 정말 실시간에 가깝게 구현이 되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삼국지도 결국 지도가 사방으로 끝자리가 있는데 전선이 예를 들어 북쪽 끝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내가 남쪽에서 병력을 수송시키면 정말 6개월 있다 와요. 그렇죠. 6개월을 막 걸어옵니다 정말. 오다가 심지어는 병량도 다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호회에서 하북으로 오다가 처음에 강 건너다가 물자 대량 잃고. 그런데 나름의 전략성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병력 이동이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손자면법 왜 시작할 때 그 얘기 나오잖아요. 수레가 10만대요. 창이 몇 개인데 그걸 쉽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정말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정말 전쟁이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게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현실성을 많이 반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변방의 안전함이 바뀐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 삼국지 시리즈는 소위 많은 변방을 먹으면 뒤치기를 안 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등이 참 좋아요. 최고의 자리였죠. 원소가 참 좋고요. 그러니까 원소가 아무리 부하들이 깨강정이고 충성도가 낮고 그렇다 그래도 일단 뒤에서 들어오는 세금으로 되게 좋았어요. 뒷땅은 내정관리 한 3명 정도 배치해놓고 무장들은 쫙 전선에만 깔 수 있었죠. 그런데 구편은 이민족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고구려가. 동서남북에 다 이민족이 하나씩 있고 병력도 성 하나에 막 15만씩 앉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거든요. 잠깐 비워놓으면 바로 들어와요. 성 하나 털고 심지어는 우리 땅을 먹지도 않고 털고 그냥 갑니다. 피어를 만들어 놓고. 계속 그래서 이제 어떤. 공소년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구석을 먹고 이렇게 버티는 그런 꼼수들이 약간 안 통하게 되면서 삼국지 시리즈가 조금 더 8편에서 굉장히 판타지스러웠다면 9편부터는 약간 현실적인 느낌을 강화해보자라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뒤에 이어질 12, 13편까지 쭉 이어진 어떤 현실성의 강화와 맥락을 같이 하게 될 거고요. 하지만 이제 10편에서 다시 또 장수제가 등장을 합니다. 2005년에 10편이 나오면서 장수제와 군주제 어떻게 보면 삼국지 고해의 삼국지 시리즈를 꾀는 가장 거대한 테마가 되었죠.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 시리즈가 나올 때 장수제냐 군주제냐를 물어보고 아 됐어 군주제 안함. 정같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장수제 안함. 그래서 그런 맥락들이 이제는 매 시리즈마다 확인해야 되는 하나의 메인 테마가 되었다는 것이 10편부터의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10편에서 저는 오히려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설전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했다. 그렇습니다. 라는 지점이죠. 원숭이섬의 비밀에서 보던 바로 그. 네. 원숭이섬의 비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칼싸움을 해요. 해적들이라서. 말 잘못 고르면 칼싸움 치죠. 키보드를 막 해서 칼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욕설을 하면 그 욕설에 잘 받아치면 칼싸움을 이깁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코믹하게. 영어 공부를 고전 욕으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아직도 외워요. I'm a lover you are a glue. 이런 거 정확히 외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무슨 케밥이라고 저를 놀렸던 것 같은데. 그 자식이 해적놈이. 댓글을 잘 못하면. 근데 굉장히 센스 있어요. 이제 와서 읽어보면. 맞아요. 잠깐 격가지로 셌지만 어쨌든 설전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삼국지 시리즈 대대로 내려오던 문관은 뒤에서 밭이 나가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바뀌게 되죠. 정말 이제 외교 현장에 갔는데 그 뒤쪽에 숨어있던 모사놈이 그렇다면 나와 한 번. 이렇게 앞에 나오면서 사실은. 문관의 일기토가 생겼죠. 적벽 대전을 다뤘던 어떤 삼국지 연의에서 적벽 자체의 전쟁 장면도 중요했지만. 네. 그 제갈량이 오나라에 가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키배를 뜨던 장면이 있죠. 그렇죠. 네. 오나라 신하들이 다 한 마다씩 걸면서 정말 진짜 키보드 워리어는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그렇죠. 그 장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삼국지 대대로 발생하던 문과에 비해 여기서 좀 해결이 되는. 이것은 많은 게임독들이 흔히 하는 말이죠. 문과 영웅이 없다. 아니요. 문과 영웅은 제갈량입니다. 이미 AD 200년대에 보여주셨고. 전 앨런 웨이크 정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제갈량. 어쨌든 그런 설전이 등장했고. 설전은 이때만 해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약간 고누 게임 같은. 맞아요. 몇 개의 설전 키워드를 갖고 빙고를 맞추는 느낌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었던데. 이제 이후로 계속 설전을 발전을 시킵니다. 이 시리즈는. 그래서 과연 문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반만 갈고 사람만 뽑아오는 직종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11편이 2006년에 본격적으로 3D 그래픽과 함께 나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이때가 첫 3D였나 보네요. 2006년. 약간 카톤 렌더링스러운 스모커스러운 느낌으로. 네. 맞아요. 진짜 되게 독특한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그전까지 도트 기반으로 계속 보여주는 삼국지가 여기서 약간 새 그래픽으로 일신을 했었고. 그리고 전체 지도가 6를 연상시키는. 그러니까 스크롤이 되는 전체적인 전략 지도가 나오고. 이제 전쟁 화면이 따로 없어지잖아요. 11편부터.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명작 삼국지는 몇 편이냐에 상위권에 랭크되는 작품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기 시스템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물론 그 이전에도 장수제에서는 각각의 캐릭터 갖고 있는 특기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11편의 특기라는 거는 거의 사기 스킬들로 도배가 되면서 장수 개개인의 역량이 정말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어요. 예를 들어 언제나 지력백의 화신. 제갈량은 이제 신산이죠. 신산. 내는 계략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제갈량 부장으로 계략을 100% 적중시키는 게 있고 특기 중에 부장을 삼으면 모든 계략이 크리티컬로 들어간 부장이 있어요. 그 두 개를 엮으면 그냥 성관장과 계속 계략만 난사를 해서 다 막아 냅니다. 우리가 괜히 유비만으로 플레이하는 게 명예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갈량 때문에 모든 게 쉬워지잖아요. 이때도 언베코는 별 특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많이 하거든요. 해보고 싶은 욕망을 느끼고. 하드코어 플레이가 하나 있어야죠. 그러면 그렇게 나를 언베코로 둘 거면 손책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거라도 빼놓고 하면 깍두기로서. 그럴 수가 없죠. 옆에 왕랑도 있는데. 우리가 왕랑의 존재를. 손책 손견이 없으면 왕랑하고는 해볼 만하다. 얼마든지.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프리미어리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11편이 나름 캐릭터성이 제대로 드러났죠. 정말 지금도 사마의가 아마 흡혈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 제 기억으로 너무 훅쳐서. 주유였나? 주유가 흡혈이었나? 공격을 하면 우리 병력이 찼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같이 고전적인 플레이어는 언제나 초기 시대를 골라서 하기 때문에. 군웅쟁패. 그렇죠. 웬만하면 강유나 사마조를 안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 장수들 많이 안 보는데 일레몬에서는 다 해본 게 무슨 특기가 있을지 궁금했어요. 요즘 시리즈는 그리고 영웅집결이라고 해서 마지막 시너리어가 시간대에 관계없이 올스타전이 한 번 있습니다. 아 진짜 올스타전이네요. 네. 그냥 초기부터 끝까지 해서 진나라도 나오고. 갑자기 막 3점 콘테스트 이런 거 이렇게 주소하자고. 성 하나씩만 주고. 쇼미더 무력 약간. 아 그거 재밌네요. 되게 재밌어요. 판타지 배틀이 또 필요하죠. 어쨌든 11편의 그런 캐릭터성들로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던 반면에. 한참의 텀을 두고 나온 2015년에 삼국지 12는. 그렇죠. 10년 만에 새 신작이 나옵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고에이의 흑역사로 남게 되었죠. 저도 12를 하고 되게 오랜만에 나오니까 또 오래된 삼국지 게임으로서 기대도 컸었는데. 딱 기대를 충족시킨 건 하나. 일러스트를 잘 그렸다. 그림 멋졌던 것 같아요. 그림은 제가 지금도 인정을 하는 게. 어지간한 B급 이상의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그 캐릭터와 이야기를 담았는가를 그림 안에 넣어줬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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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송 같은 경우는 평만 지장도를 들고 가는 장면들. 이런 이야기들을 다 넣었고. 이건 디자인팀은 정말 일을 잘했는데 개발 설계 쪽은 쫓아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러스트를 다 볼 수조차 없었어요.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전쟁 장면은 정말 그냥 웹게임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었고. 그래서 정말 국내에서도 삼국지 시비에 대한 호평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플레이어 자체도 확 줄었죠. 가격도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제는 아까 그 얘기를 생략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삼국지는 정품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네. 이때는 샀죠 또. 네. 드시기가 들어오죠. 물론 그럼에도 불법으로 사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군요. 네. 여전히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만 해도 이제 2015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격을 받은 게 불과 3년 전이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12을 해보고. 네. 사람들 모바일에서 무료로 아까 얘기한 대로 쏟아지는 삼국지가 그렇게 많았는데. 정통 삼국지 비싼 돈을 주고 샀더니 똑같이 관우할스러운 느낌이 나온 거예요. 알속의 관우. 그러니까 너무나 실망을 했었고. 그 뒤로 한참 한참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2016년이었죠. 13편이 나오게 됩니다. 13편이 가장 최근작이고 얼마전에 파워업키트라고 해서 이제 보안판이 나왔는데. 이때 우리 그 저 아 참 제가 초등학교 때 시작을 해서 XSFM까지 왔네요. 1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네. 삼국지 1이 나올 때는 저는 초등학교 입학 전 가을인가 그랬고요. 삼국지 13이 나왔을 때는 XSFM이 첫 번째 총선 데이터 센터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도서님이 해봤다고 도서님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삼국지 해봤냐고. 꽤 닦겠는데요? 그래가지고 황나면 뭔 소리야. 한 세대를 아울렀죠. 1편부터 13편까지 생각을 한다면.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한 2, 3년 지나면 삼국지를 읽을 거고 곧 새로 나온 삼국지를 플레이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시기가 되면 세대를 건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의 게임을 갖고 나는 몇 편이 최고였다고 생각해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31년이 됐네요. 이 시리즈가 나온 지가. 군담 소설의 캐릭터 플레이를 얘기를 했지만 그 시대가 되면 게임 시리즈를 갖고 최고를 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역사를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세대 정도를 이렇게나 아우를 수 있는 게임? 그럼 저는 지금 얼른 떠올렸을 때 이거 심시티 파판 정도밖에 안 떠올라요. 저는 제 짧은 지식에는. 왜요? 뭐 테트리스도 있고 뭐. 아 테트리스. 그러니까 하긴 나온 게임의 가짓수로 보면 테트리스가 압도적일 거예요. 압도적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테트리스 저작권 얘기도 또 재미있습니다. 이래됩니다. 문학의 세계는 넓고 깊습니다. 삼국지는 특히나 그렇죠. 마무리를 하자면 사실 13편에서 아까 제가 10편부터 약간 현실성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이민족이나 이런 걸 하면서 13편에서 굉장히 정사의 무게를 실었어요. 아까 서두 얘기했지만 연의를 갖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사를 파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게임에도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고웨이가 그걸 따라갔군요. 네. 따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3편에서 제일 처음에 플레이하고 놀랐던 거는 하복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삼국지 시리즈들은 보통 유비관우 장비 좋은 정도가 있으면 20만 명을 5만으로 막을 수 있는 게임이었다면. 그럼요. 13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무조건 하복이 최강이에요. 그렇죠. 정말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강남 쪽에 다 개발이 됐지만 중국이. 그때만 해도 오나라는 그냥 정글이었고 개관이 되지 않았고. 인구는 전부 하복에 몰려있었고 생산력도 하복이었다라는 걸 13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미세먼지도 없어요. 그때는 하복에. 지금 하복은 약간 황폐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산력이 몰려있다 보니까 조조나 유비 이런 걸로 플레이하면 그냥 원소가 노란 물결로. 저는 정말 황건적인 줄 알았어요. 맞아. 왜 노란색이죠? 장각이 무슨 색이죠? 장각이 노란색이 아닌 것 같아요. 제기요. 황색인가 보다. 저도 그 생각이 든 게 소설에서는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원소의 군은 어느 순간부터 확실한 노란색을 띄게 됐잖아요. 정의당 보면서 저거는 미국 단어 표현으로 옷 색깔 노란색을 골드라고 표현하거든요. 사실은 골든가? 골드일 수도 있겠다. 하복은 물자가 워낙 넘치니까 원소는 종종 황금 투구를 쓰고 나였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뜻하나?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노란색이며 왜 이렇게 많으며. 완전 노란색 생각나네. 다른 건 몰라도 노란색 저작권은 황건적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원소가 사실 인공지능 플레이로 붙여놓으면 거의 휩쓸거든요. 매 판을. 옛날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는 하복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북쪽이고. 좁아 보였어요. 좁고 인구는 조금 많은데 연희의 영향 탓인지 다 바보들만 있고 당장 군대들이 많은데 한 번 깨는 건 어렵지도 않다. 잘만 하면 옆으로도 이길 수 있다. 13에서 조조로 관더제전 시나리오를 플레이를 해보면 매 계절마다 몰려오는 원소의 20만 대군이 한 4년을 반복이 되는데. 미치죠.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우던 하우연 다 깔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눈도 잃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다 땅이 붙어있다 보니까 병력 지원이 오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약간 13도 실시간성이 가미가 돼 있다 보니까 전략 지도에서 몰려오는 원소의 대군을 보고 나라면 정말 끝났구나 나는. 결국 하복의 패권에 넘어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13을 열고 제가 이제 세븐 이후부터는 조금씩만 해보다가 13을 좀 오래 봤는데 거의 새로운 세상처럼 제 눈에는 들어온 거예요. 보고서 게임으로서 너무 하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야 모든 게 현실화됐구나. 정의가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실제로 후반기에 내가 이제 늙은 유비예요 혹은 유선이에요 아무도 못 때립니다. 너무 멀어서. 때릴 사람이 없어서. 너무 멀어서. 멀어서? 하북에서 저기 초까지 들어가시면. 그러니까요. 아까 서쪽에서 동호까지. 그걸 다 빅쓸기가 너무 어렵다. 서쪽에서 위까지. 한 세월이죠. 네. 그렇죠. 처음부터 손해가 너무 커요.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북의 패자는 최강자였던 게 맞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저희 거의 뭐 1980년에서 지금 2016년까지 어마어마한 한 시대죠. 네. 한 시대를 거슬러오는 한 게임의 연대기를 훑어봤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들. 아까 군주제와 장수제의 대립이라든가 연의에서 정사로 옮겨가는 현대삼국제 읽기의 흐름 같은 것을 확인을 했고. 네. 31년짜리 문학 작품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걸 장르적 변주로 따지면 연의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게임까지 말해야 될지는 또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건 문화의 인류학자들이 좀 더 거들어줘야 될 것 같고. 13은 잠깐만요. 한 가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올돌고를 해봤어요. 키 커요? 이분이 지력이 1이세요. 딴 건 모르겠는데 일단 지력은 1이시고. 올돌고를 못 찾아봤는데. 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해봤어요. 못 찾아봤어요. 한 번은 해보고 싶어서. 아, 1이야? 네. 맹회꾼에 임관을 해서 열심히 미당대왕, 목록대왕 이런 분들하고 놀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설전 시스템이 있고 지금 무장끼리 전투를 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길 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수상한 상인을 만나든지 도적을 만나든지. 도적을 만나는 건 문제가 없어요. 무력이 높기 때문에 도적 정도는 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전을 하게 되면 수상한 상인하고 설전을 하면 이 사람이 전략을 다 먹히게 만들어도 저는 무조건 져요. 그렇죠. 이길 방법이 없어요. 지나가는 상인에게 말빨로 털리는 올덜골. 네. 그게 삶이죠. 내가 머리가 안 좋은데 설전을 붓고 다니면 져요. 그럼 그렇게 상인 만나서 옥장판 하나 사고. 돈 다 쓰고. 넌 그게 뭐야. 형님 이게 옥장판이 괜찮은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뭐 칼이나 아니 그냥 만나면은 그럼 그냥 칼 휘둘러서 죽여도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러고. 신사적으로. 꼭 뜯기고. 말아꾸치죠. 꼭 뜯기고 와요. 그렇겠구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뜯기죠. 와서 또 다단계도 하고. 형님 이게 장판이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맹회팀으로 들어가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사마이한테 죽었는데 처형당하니까 게임 오버가 안 나오고 그냥 초기 화면이 나와요. 그럼 왜 그래요? 처형하면 끝이에요. 처형을 당했어요. 너무 머리가 나빠서 안 슬픈가? 그래요? 엔딩이 없고? 네. 처형을 당하니까 그냥 죽더라고요. 올돌골대 엄베코도 볼만하겠네요. 아니 엄베코가 세죠. 멀고. 엄베코가 올돌골 만날 때까지 이게 작품을 아셔야 아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긴 하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엄베코가 올돌골 만날 때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동안 왕랑과 손책과 손견과 손권을 버텨야 돼요. 그리고는 올돌골을 치러가기 위해서 유표와 원술과 유도와 유장을 뚫어야 되래. 그렇죠. 스피노프가 하나 나오네요. 올돌골의 모험. 아니 그냥 밑으로 가서 사섭을 잡아도 돼요. 빈 땅. 거의 빈 땅 취급하는. 남부 해안도로. 중국사 하시는 분들은 사섭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사실은 큰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그게 게임화되면서 완전히 격화가 된. 역사에 남은 건 사섭이었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만의 역사도 그렇게 많이 다뤄주지 않거든요. 길고 넓고 풍요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광고 브레이크를 갖고요. 오늘의 결론을 들어보죠. 그것을 알기 싫다는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출근 전에 빤도로 챙겨 먹고 나가니까 맛있고 속도 든든하니까 너무 좋던데. 그치?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빵이라 부대끼는 것도 없고 참 좋더라고. 이렇게 식탁 위에 계속 놔둬도 되는 거야? 어. 그렇게 보관하는 거야. 이탈리아 전통 방식인 천연 발효로 만들어서 상원에 둬야 더 맛있어. 방부제 들어간 거 아니야? 방부제는커녕 그은한 이스트도 안 쓴다고. 이탈리아에서도 파티에서나 올린다는 고급 음식을 매일 아침 먹을 수 있는 건 우리 동네에서 우리밖에 없을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빵 같진 않아.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술, 대화,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치.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파케문학관 고웨이 성국지 시리즈 연대기만 훑었는데요. 만약에 초심자를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었다고 치면 스타워즈가 뭔지를 입문시켜드리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원전 자체가 85년에 시작이 됐고 끊임없이 시리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을 플레이를 해야 숙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세계관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 플레이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매체다 보니까 이것을 제한된 한 시간 안에 연대기를 훑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짧았어요. 저희들이 다 전달해드리기엔.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무엇을 더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정도의 앞에 전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렇게 오랜 시간 삼국지가 사랑을 받아왔잖아요. 그럼 사랑만의 대상이었느냐? 사실은 애증의 대상이죠. 그렇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나의 삼국지는 그렇지 않아라는 멘트가 꾸준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원전이 갖고 있던 소설의 상상력 이런 것들이 매번 많은 유저들에게는 이게 좀 불만이야. 상상력이란 것이 100% 어떤 재료로서 구현되는 것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고혜이가 그렇게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도 아닙니다. 13월 가장 최근에 하니까 예를 들면 그 그래픽으로 10만 원 가까운 돈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올돌골에게 말을 거는 상인 같은 행위일 수도 있겠죠. 전형적인 이걸 나쁜 뜻의 고가 정책이라고 합니다. 일단 비싸게 지르는. 그런데 그런 삼국지 매니아들에게 최근에 희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뭐죠? 워키트요? 토탈 워라는 전략 시뮬레이션 시리즈가 있습니다. 주로 로마, 유럽 중세 이런 쪽을 다루는 게임인데 실시간 전략이고요. 전략 맵에서는 턴으로 하는데 전투를 어떻게 벌이냐면 실제 로마 군단병, 중세 기병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줘요. 어느 정도냐면 전략에 보면 망치와 모르라고 하잖아요. 보병이 방패로 버티고 기병이 뒤를 돌아서 말로 충격시켜서 그걸 진짜 해보면 그대로 들어가는 정도로 전략 게임의 진자가 움직이는 손맛이. 네. 정말 기병들이 딱 쇠기 포메이션을 갖다 박으면 보병들이 우르르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100% 구현한 고증이 좀 잘 되는 게임이 있는데. 특히 예전에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시리즈가 꿈꾸던 그런 전투 아닙니까? 그것을 실시간으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토탈워 시리즈의 최신작이 올 가을에 예고 발표가 됐는데 부재가 쓰리킹덤즈예요. 그리고 오프닝을 보면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오고 여포와 관우 장비가 일기토를 뜬 장면이 트레일러로 떴어요. 그래서 댓글들이 쫙 달립니다. 고웨이 이제 죽었다. 고웨이는 사실상 요즘에 애플 같은 입장이죠? 네. 미워 죽겠는데 다른 선택이 없는. 그렇죠. 실시간으로 그 삼국지의 전투를 구현해버렸다라는 점에서 이미 많은 부분이 승패가 갈렸고 토탈워는 또 그쪽으로는 굉장히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마침내 동아시아 최고의 인기 전쟁 콘텐츠를 건드렸다라는 점에서 이루어지느냐. 네. 그래서 올 가을이 아마 많은 플레이어들의 기대와 함께 고에 의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폭락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야 할 만한 한번 들여다볼 만한 게임 14가지 정도를 한 시간 동안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주말을 제외하면 평일은 삼국지 주간입니다. 다시 한번 물론 여기 애아버지가 더 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손에 익은 것을 아이와 해야 합니다. 저는 요새 마리오카트 하고 있어요. 아들하고. 설마 그걸 아들이 하자고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샀습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잘하는 걸 하자. 그런 의미에서 방학 자녀축천작 삼국지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 내일도 다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내일은 연대기 얘기를 좀 했고 이제 약간 삼국지라는 게임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제가 항상 의미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디지털 게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 군담소설로서 플레이의 원형이 있었다는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디지털 게임으로서 우리가 어떤 캐릭터 플레이를 받아들였을 때 배경들은 단순히 게임에서만 있지 않을 거고 어떤 사회적인 기술적인 맥락에 의해서 나타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맥락이 어떤 식으로 게임 캐릭터 플레이라는 쪽에 반영이 됐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다른 어떤 맥락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내일도 이경영 문학인과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코어 게이머 도도님과 유승균 프로듀서였습니다. 내일 뵙죠.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